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유권 보존등기의 추적력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 일단 여러분들 이 소유권 보존등기라는 등기는 항상 어떤 부동산이 나올 때 부동산의 갑구의 1번 타자로 등장하는 게 소유권 보존등기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등기는 건물이 신축해서 지어졌을 때 즉 원시취득했을 때 항상 그 등기에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소유권 보존등기에요. 따라서 신축건물의 보존등기 명의자는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이 된대요. 그 말은 보존등기가 되어있으면 아 얘가 이거에 신축을 한 소유자구나 라는 거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소유권 보존등기 자체가 그 성질이 원시취득해서 이 사람이 원시취득해서 이 건물을 얻었다고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이 되는데 만약에 이 건물에 소유권 보존등기 명의인이 건물을 신축하지 않았어? 그러면 추정력은 깨져요. 그럼 추정력이 깨지면 누군가 이 등기를 부인한다. 이게 부인한다 그러면 A가 입증 책임이 있게 되는 거겠죠. 이게 소유권 보존등기의 추정력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원래 이 보존등기로 명의에 돼 있으면 소유자로 추정이 되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얘가 지은 게 아니야? 신축한 게 아니야? 그러면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져요. 그래서 우리가 봐봐요 여러분들. 이 소유권 보존등기는 소유권이 진실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것만 추정력이 있고 권리 변동에 과연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이렇게 참 너무나 추상적으로 적어놨죠. 이걸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이건 무슨 소리냐면 소유권 보존등기는 소유권이 진실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것만 추정력이 있다는 말은 소유권 보존등기는 어떤 신축이나 이런 거를 했을 때 아 정말 이 건물이 여기 존재하는구나 그런 것만 확인했대요. 그 말은 뭘 의미하냐면 이게 두 번째 거를 의미하는데 권리 변동에 관하여는 추정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소유권 보존등기하고 대비가 되는 게 소유권 이전등기인데 여러분 보세요. 소유권 이전등기의 이 이전은 이전 승계에서 온 말이죠. 그래서 이전등기의 본성은 뭐냐면 이전에 다른 사람한테 뭔가 이거를 사거나 아니면 받았거나 주로 매매겠죠. 그렇죠? 이렇게 했다는 다른 사람한테 받은 거 다른 사람한테 받은 게 그냥 권리 변동이야. 다른 사람한테 사거나 받은 거 그러니까 이전등기는 그 본성이 권리 변동에 대한 추정력이 미쳐 다른 사람에게 샀다는 거 또는 다른 사람에게 받았다는 거 승계에 대한 그런 권리 변동의 추정력이 미치지만 소유권 보존등기는 권리 변동에 대한 추정력 즉 얘가 지금 처음 지은 거라면서요. 보존등기는 얘가 신축한 게 이렇게 등기가 되는 건데 누구에게 이걸 샀다라고 이런 거는 추정력이 안 미치는 거예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른 등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그래서 보존등기하고 이전등기의 차이점은 이전등기는 권리 변동에 추정력이 미쳐서 다른 사람한테 받았어 또는 다른 사람에게 샀어 이게 추정이 되는데 보존등기는 다른 사람한테 샀어 이런 소리 하면 이런 거는 추정력이 안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모두 생략등기라고 이 A가 B한테 이 건물을 팔면서 원래는 어떤 식으로 자기 앞으로 보존등기하고 B 앞으로 이전등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 안 내려고 좀 이익을 보려고 얘가 그냥 자기 앞에 등기 안 하고 이 보존등기 앞머리를 생략한 모두 생략등기를 해서 B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다. 이랬을 때 그냥 보존등기명의는 지금 이 상태에서 얘가 소유자로 일단 추정이 되죠. 추정이 되는데 이 A란 놈이 B한테 모두 생략등기하라고 꼬셔놓고 나중에 한 6개월쯤 지나서 소송 건 거예요. 어? 이거 건물 4가지였는데 B 앞으로 등기가 돼 있는데요? 라고 소송을 건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B가 원래 소유권 보존등기가 있으면 소유자로 추정이 되지만 자기가 신축한 게 아니라는 게 드러나면 이제 추정력은 깨진다 그랬죠. 근데 이 A 같은 경우에는 지가 건물 지었으니까 자기가 중공검사 화기증이랑 그런 거 다 자기 앞으로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B는 건물이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따라서 봐봐요. 소유권 보존등기 명의인이 이 B가 이전의 소유권자 A로부터 부동산을 샀어. 그러니까 이 B는 자기 건물 뺏길 거 같으니까 야, 내가 진짜 소유권 보존등기로 돼 있지만 나 억울하다. 진짜 A한테 샀거든? 보존등기로 돼 있지만 내가 A한테 샀거든? 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주장했는데 당연히 A는 건물 꿀꺽할라 그런 놈이니까 아니, 나 얘한테 판 적 없는데? 라고 이전 소유자 A가 양도 사실을 부인하면 그러면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지잖아요. 그죠? 얘가 지은 게 아니니까 따라서 명의인 측에서 이제 추정력이 깨졌으니까 명의인 측에서 그 양수 사실을 자기가 입증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판례가 우리 시험에 가장 잘 나와요. 그래서 이 경우를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 전후사정을 모르고 읽으면 아니, 왜 원래 이 모두 생략 등기가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B가 저 보존등기 했지만 이전 소유자한테 샀거든요. 이걸 주장하면 모두 생략 등기라서 벌금 두들겨 맞고 예, 지금 상당한 피해를 가는데도 그렇게 주장하는 거야. 왜? 왜냐하면 건물 뺏기게 생겼으니까 이제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등기에 대한 추정력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